안녕하세요! 오늘은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잘 먹으면 좋겠습니다 깻잎 고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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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잘게 만들어주세요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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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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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오늘의 눈에 깨서 김치 부터 뼈 고구마 고구마 소금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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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김치찌개 다진마늘 참기름 전자레인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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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양파 물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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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찌개 간장 간장 면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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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quis 생크림 시간 톡톱 양파 찰떡 2개의 재료를 넣을게요 2개의 재료를 넣으면 와요 불닭소스 1개의 재료를 넣어서 1개의 재료를 넣을게요 고춧가루 우리가 왈다 왈다 락 락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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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1 2 3 4 4 5 5 5 5 5 6 5 6 6 7 7 9 10 10 10 10 10 11 11 12 14 11 11 12 12 13 14 16 14 15 15 15 15 16 16 15 16 15 16 16 16 16 17 17 16 16 16 16 17 18 19 20 17 18 18 18 19 19 19 19 20 19 19 20 19 20 21 21 22 22 22 19 19 20 21 20